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밤 다혁들 안녕히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거래대를 드릴까 말까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 각각 키우고 계시는,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난밤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최저 온도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최저 온도가 찍혀지니까 밤사이 온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있었던 지역은 3도까지만 내려간다고 했는데 1.3도까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예보상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베란다 문을 열어놓잖아요.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베란다 안쪽에 온기가 거리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하라 하더라도 실제로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추운 날이나 떨어지지. 그래서 조금 달라요. 거리대에다가도 여러분들 온도계를 놓고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아마 다육이 건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해가 딱 뜨니까 온도가 금방 올라가죠. 지금 베란다 안쪽의 온도가 해가 딱 뜨니까 벌써 1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수다방을 열면서 여러분께 여러분들 생장등 혹은 사연들 있으시면 밴드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생장등을 설치하는 방법 어떻게 도대체 저기는 설치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쇼트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쇼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혹시 생장등 아직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있을수록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제꺼 러블리로즈 지금 콩떼기만한 러블리로즈 자구들이 지금 이렇게 숨뿅숨뿅 크고 있습니다. 적심을 해가지고 상단은 지금 키픽장에서 따로 키우고 있고요. 목대에서 지금 러블리로즈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얘를 뭐 갖다 뭐 뽑아서 버릴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놔두긴 했지만 러블리로즈가 여기에서 자구가 나온다 한들 이 수영이 아름답겠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죠. 그러면 어느 정도 러블리로즈가 컸을 때 떼어내서 별도로 개별로 또 식재를 해줄 거잖아요. 러블리로즈의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키픽장을 갔는데 키픽장 노지에 있던 다육들이 서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다 건축이 돼 있다고 근데 루비 있고 아 노경이 있구나 루비, 노경 그리고 세던보류 몇 개 있었는데 그다지 백봉국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서리를 맞았대요.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엄마는 아빠한테 전화를 받고 저는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는 엄마 괜찮아 엄마 아쉽지 않아. 저는 노경도 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노경도 되게 많았고 루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안 그래도 아빠가 우리 쩡이도 이제 쩡이를 이제 쩡이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키픽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그 노지에 있는 다육이가 작년에도 가을에 우리가 서리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가셨는데 걱정이 돼서 가셨는데 이미 서리는 맞았다는 거 어제 댓글에 양주에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댓글을 우리 이제 채팅방에 우리 스다방에서 보고 맞다. 내 키픽장 노지에 있는 다육들 어떡하지 했더니만 여지없이 서리를 맞았습니다. 올 봄에 설이 안 맞았으니까요. 올 봄엔 안 맞았는데 가을에만 맞았습니다. 야 이 레드탑이 진짜 예쁘게 물이 드는데 너 도대체 언제 물 들 거니 라인만 이렇게 지금 타고 있고 물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이 거리대에다가 키워도요. 색감이 진짜 이렇게 잘 드는 곳이 있고 색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방문하고 하면서 거리대가 다 똑같이 이렇게 색감이 다 똑같이 드는 게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거리대가 여기가 남양이냐 동양이냐 남서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나 봐요. 저는 사실 남양이거든요. 남양인데 앞동이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산이고 오른쪽은 축대예요. 아파트 축대가 되게 높아가지고 해가 그렇게 길게 들질 않아요. 그런데 다육이는 그래도 아침에 뜨는 햇살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베란다 다육원이한테 들었거든요. 베란다 다육원이가 쌍둥이세요. 그래서 쌍둥이 동생도 다육이를 키우는데 처음에 동양아파트에서 키웠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쁘대요. 다육이가 너무 예뻐서 다육이한테 필요한 빛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단독주택으로 이사가가지고 다육이 막 그렇게 해놓고 키우잖아요. 영상 나와서 엄청 다들 부러워했잖아. 다육이 때문에 그렇게 이사갔다고. 거기 우리 베란다 다육원이네는 다육이 때문에 언니가 해가 잘 드는 남양집을 해가 웬만하면 안 가리는 데를 골라서 살던 집에서 그걸로 이사를 갔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다육이의 진심인 쌍둥이 자매예요. 베란다 다육원이네에 가면 키핑장 다육도 키우고 그 다음에 거리들 다육도 키우니까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 영상 많이 많이 또 시청해 주세요. 또 강아지 비숑 강아지를 또 언니가 키우거든요. 엄청 귀여워. 구름이야 구름이. 그리고 제가 고추건조망을 덮어두잖아요. 그 고추망도 베란다 다육원이네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 뭘 덮어야 되나 처음에 몰라가지고 모기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뭣도 했었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세탁망도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고추건조망이 좋다라고 해서 고추건조망을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 우리 베란다 다육원이가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가장 추운 지난 밤을 어떻게 나셨는지요. 다부떼은 그냥 대체로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날씨에 우리가 탁 쫄자. 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심장이 심장이 계속 쫄려가지고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이런 추위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아우 로라봐 가까이서 좀 볼까요? 아우 로라 변진섭의 로라가 생각나는 아우 진짜 여기 미니마큼도 예쁘죠? 미니마큼도 와 콜로라도도 당연히 다크하이스도 여기 아리엘도 여기는 알사탕도 여기는 슈가베이비 그 다음에 루돌프 퍼플 샴페인 아우 아마빌레 얘가 블랙링크인데 블랙링크 같지 않은 외모를 하고 있죠? 음 예쁘다. 라자가 아우 예쁘죠. 얘 라자가 쌩얼이에요. 라자가 금도 제가 하나 키우고 있죠? 이거는 모르면 모르면 그냥 에본이야. 와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라임의 그래서 이 사라임의 교배종들이 많아. 제가 봤을 땐 틴커벨 있죠? 키스미 틴커벨 담홍 이런 애들은 다 얘 교배종이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음 너무 사랑스러워요. 색감이 진짜 너무 끝내져. 다크하이스도 다크하이스도 여기서 더 더 진짜 더 어둡게 변해요. 아우 아리엘 아리엘 저 여기 화상이 펴가지고 이 아리엘 그 화상이 자연스럽게 꼬집기가 돼가지고 쌍도가 된 거잖아요. 원래 3도였는데 얘네들 제가 킵핑장에 갖고 가갖고 좀 회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 갖고 왔어. 여기 퍼 여기 샴페인 군생 와우 완전 진짜 자리 땅땅하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거리대에서 키우는 애들은 베란다에서 요번에는 다 용토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박토 하나로 계속 계속 통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물관리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물주는 방법이 물주는 방법이 좀 편안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박토 같은 경우에는 피트모스가 보수성 보습성이 되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을 줄 때에 꼭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주지 않고 내가 줄 물의 양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는 거를 딱 해놓고 주면 저는 그럼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굳이 우리가 베란다에서 선반을 쓰는데 흘러내릴 때까지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진짜 관리하기도 훨씬 더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아직까지는 제가 상면에서 줄줄 이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사박토 분갈이 하고 나서 거리대에 있다 보니까 거리대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구림대사자님한테 전화 왔어. 비닐하우스 보수공사인데 그래서 다음주 판매 영상이 부득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우 아쉽다 아쉽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거리대 다육이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무사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 날씨는 다육도 버틸 수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육이가 의외로 추위에 강해요. 관역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애들 막 일부러 그렇게 노출시키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건 보통 웬만한 관역식물보다는 추위에 더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1도, 2도다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쫄리실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사실 버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지난 밤 영상 3도 실제로 제가 보니까 1.3도까지 내려간 지난 밤을 잘 버텨준 제 다육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설령 새벽에 살짝 얼었다 하더라도 햇살이 이렇게 삭 비치면서 바짝 바짝 빛나면서 다시 다시 얼은 게 풀리거든요. 특히 레드벨이 있죠. 레드베리 오로라 홍 이런 애들은 진짜 땡땡 얼었다가도 싹 풀리면 또 멀쩡해져요. 너무 신기하게도 원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나무가 얼지 않은 원리랑 비슷한 원리로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얼어버리면 이 세포가 세포 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세포 벽이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완전 망가지지만은 그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는 뭐야 녹는 어는 점 어는 점이 어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 주변에 세포 벽이 있잖아요. 세포 벽은 우리 식물한테만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따라서 완전 곤죽이 돼서 그냥 상추 냉동실 얼려놓은 것처럼 곤죽이 되게 망가지는 것들도 있고 살짝 얼었다가 다시 풀리면 멀쩡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육이가 의외로 추위에 강하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지금 같은 계절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서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월드 오브 서큘런트라고 하는 다육이 키우기의 어떤 그런 재배 영상을 보면 거기에 서리 조심하라고 항상 돼 있어요. 서리는 맞으면 안이 되어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